안녕하세요 씨앗으로 발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 뭘까요 물망초 입니다 물망초 씨앗이 엄청 간에 벼룽마네요 그리고 이거는 백일홍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채송아 씨앗인데요 어떻게 했냐 하면요 이거 햇반 밥당기는 그릇 있잖아요 일회용이 아니라 일회용 맞죠 그거를 다 먹고 난 뒤 씻었다가 이 안에 보이는 이거는 휴지입니다 각티슈 그거를 사각으로 접어 가지고 씨앗을 거기다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뿌리 물을 축축축 뿌리고 나면 한 일주일이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 싹이 이제 여기에서 우물 트거든요 이렇게 요런 데서 싹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 싹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흙에다가 어 잠깐만요 얘들아 저리 가라 왜 니네가 더 난리니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풀분에다가 상토를 깔으시고 이제 중간 즈음에 이 여기 여기 있던 여기에서 이제 싹이 나오는 그거에다가 요거를 고대로 고대로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거기에 다시 상토를 얇게 이렇게 잘 뿌려 주시면 한 또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이런 싹이 납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옮기는 거는 위험하고요 한 조금 어느 정도냐 그러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약간 입 모양이 생겼을 때 그때 다른 화분으로 옮길 때 하나씩 뽑아서 옮기는 그것도 위험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분채 해 가지고 이렇게 통채로 딱 말해 두부판 판에서 이렇게 두부통통 꺼내듯이 요거 통채로 이 흙을 다 빼내서 그대로 넓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 주세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묻어 놓으면 뿌리가 조금 내리면서 더 튼튼한 가지가 생길 때 옆으로 번식을 하나씩 하나씩 시켜 주면 거기에는 백일홍밭이 되고 채송화밭이 되고 물망초밭이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 밤중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할 수 없어서 제가 요즘 손가락이 아직 이렇게 다쳐 가지고 실밥을 못 뽑았어요 마리맘이 그래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요새 이제 씨앗 사다가 이렇게 싹 트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이거는 어떤 씨앗이냐 이러면 제가 달랏에서 사온 그 뭐죠 패션풀 아니 아니 용가 씨앗이에요 근데 정말 날까 하고 했는데 이렇게 잘 나고 있습니다 씨앗 종류를 굉장히 많이 지금 해놨어요 그게 잘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와이에서도 사오는 씨앗도 있고요 파파야 씨앗도 있고요 다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제가 해본 게 다른 거는 다 상토에다 그냥 씨를 뿌렸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안 나왔는데 휴지에다가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여기서 우미 트는 거를 여기에다가 상토에다 옮기시는 게 훨씬 빨리 나는 거를 제가 터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방법으로 씨앗 발화시켜 꽃을 더 늘릴 겁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입니다 다들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지요 더 꿀잠 주무세요